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잡는 방법. 모양을 딱 보시면은 이건 뭐 대충도도 죽는 모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초급분들은 이게 쉬운 모양이 아닙니다. 100이 버티는 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어떤 버티는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안되는 수는 이렇게 뻗는 수는요. 여기서 마감한 점은 치중해서 죽죠. 이렇게 뻗을 때 막지 않고 이렇게 나서 삽니다. 여기 한 집 집을 없앨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저게 급선 나의 급선다. 딱 이 급선짜리 같지만은 100이 버티는 수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젖히고 막아야죠. 여기서 뭐 이런식으로 하고 쉰다면은 뻗는수록 사는 모양이 안나옵니다. 놀 자리가 없죠. 놀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뻗는다? 계속 이렇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어디 놀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들어가서 예 두집 나는 모양이 안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100은요. 젖히고 막았을 때 여기서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젖힙니다. 끝까지 버틱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은 당연히 이렇게 패를 하겠죠. 이쪽에서 단수치면은 이렇게 해서 또 패를 합니다. 이 패를 하다가 팻감이 없어서 잎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이 패를 이겨야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뻗는다. 여기서는요. 팩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치중하면은 이어서 이건 안됩니다. 이거는 비교를 살게 돼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서 이것도 패가 됩니다. 거기 이거를 이겨야 되죠. 이런 뒷맛이 남아서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젖힙니다. 젖힙니다. 막으면 죽는데 당연히 이거 이어주면 살죠. 여기서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백은 뭐 뾰족한 수가 없죠. 잡는 수밖에 없을 때 단수 따든가 뻗든가 이쪽만 두면 됩니다. 놀 자리가 없죠. 급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요. 젖히고 안 먹을 재간이 없죠. 치중 이거는 너무 쉬운 외길 수순이죠. 이번에는 안 따고 뻗을까요. 예. 재간이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소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치중하고 젖히고 막을 때 치중하는 수 이래야지만 깔끔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